글로벌 산지직숭으로 맛있는 소고기가 왔어요. 100일동안 곡물을 먹인 높은 퀄리티의 소고기인데요. 일단 패키지부터 가슴 설레이게 하네요. 영롱하다 영롱해. 이거 너무 신선해서 뜯자마자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정육드림 고기는 왜 신선하고 맛있을까요? 글로벌 산지직송으로 복잡한 유통과정이 없어요. 호주에서 정육드림 그리고 소비자로 바로 유통이 되죠. 믿을 수 있는 90년 역사 카지노 육가공 조합에서 직수입을 해요. 이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등심 부위예요. 시즈닝을 미리 해두고 스테이크 구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짜잔! 이건 살치살이에요. 그냥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지만 와사비에 콕 찍어 먹어도 꿀맛이거든요. 지글지글 불판에 놓자마자 고소한 풍미가 확 느껴지는 거 있죠. 침이 고이는데 진짜 못 참겠네요. 육즙이 육즙이 쫀득쫀득 이간해서 한입 먹으면 흘러요. 흘러. 이게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. 그냥 이렇게 구워만 먹어도 입에서 녹아요. 그럼 정육드림 소고기는 왜 신선하고 맛있을까? 그건 높은 품질의 소만을 고집해서 100일 이상 국물을 먹였기 때문이래요. SA 등급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는 GF 등급의 호주 청정용 유통과정을 과감하게 없애서 가격도 합리적이라 더 좋아요. 지금 런칭 이벤트로 5만원 이상 구매시 고기팩 하나를 더 준다고 해요. 고기 많이 쟁이셔서 저처럼 미역국도 끓여보세요. 담백하고 맛있어요. 시즈닝된 꽃등심 구워볼게요. 우리 집 고3 수험생이 고기 먹고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굽고 있어요. 버터 한 조각까지 툭 넣어주면 타지 않고 맛있게 스테이크 젓는 점수처럼 구울 수 있어요. 적당한 마블링에 담백한데 또 육즙이 풍부하게 나요. 요술 같은 맛이에요.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한 육식 제공을 도와주는 정육 드림 건강한 브랜드가 런칭 이벤트도 한다니까 국물가시대 여러분도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소고기 꼭 쟁이시고 드셔보시길 강추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ijk! 3자uters 2자格